자 우리 다시 두번째 보죠 어찌거나 우리 인강으로 듣는 분들 칭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20번 보죠 틀린 거 중요한 거 나왔네요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변동계수라 그래요 처음 보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변이계수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암기했을 때 변이는 위험해 돌연변이 위험해 그래서 변이계수는 위험이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변이는 위험해니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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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비례관계니까 이때 위험을 뭘로 쓸 수 있다 표준 편차라 분산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분산으로 쓸 수 있다 얘는 수익을 얘기하고 자 그래서 변이계수법이라는 건 변이계수를 구해서 변이계수가 어떤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작은 것이 좋은 투자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얘 엄청 중요하죠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가 작아야 위험이 작은 거고 위험 작은 게 좋은 투자안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에요 90% 답이 될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문에 100% 90% 이상 나올 거니까 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감소하는 위험의 비율로 변이계수는 위험의 비율로 위험과 관련되면서 뭐를 뭘로 나눈 거다 표준 편차를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또는 수익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1번은 옳은 거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문이고 자 위험 해피용은 위험 부담에 따른 보상 지문 위험 할증률을 요구 수익률에 반영한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위험 부담이 크면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부담이 클 거예요 크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니까 요구 수익률 커진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무 위험율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 커지고 금리 높아져도 요구 수익률 커지고 위험 커져도 요구 수익률 커지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 커진다 요구 수익률 커지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4번에 보니까 자 두개로 분산 투자했는데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양수라면 같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커질 때 커지면 정의 관계니까 플러스 값을 쓰는 거죠 음수인 경우 반대인 경우보다 위험 절감 효과가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작다 작다 라고 나와야죠 반대 방향일수록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보너스 지문이죠 땡큐하고 남의 지문 이런 거 안 읽는 연습 해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기대와 요구의 높으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 우리 시험에서 가장 기본 중이고 중요한 거죠 문제 풀 때는 안 보지만 우리 이제 해설 강의니까 5번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죠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를 한다 투자를 채택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마지막에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기대가 컸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점차 뭐해서 낮아져서 요구 수익률과 같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대가 변해서 같아진다 라는 얘기였죠 기변 어떤 거 5번 중요한 지문이죠 자 21번 봅시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21번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오늘 어려운 문제가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어려운 문제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투자 비용이 많아 맞아요 상가 비싸? 비싸죠 투자 비용이 많아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회수 기간이 길어져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겠지 경기 침체에 민감하지 않아 위험이 낫다 상가는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경기 침체에 민감하죠 사실 상업용은 수요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사야 되는 이게 팔아야 되는 어떤 부동산이니까 근데 우리가 경기가 나쁘든 좋든 살집은 필요해? 살집은 필요죠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건 주거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용은 내가 뭔가를 살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해요 이 정도는 상시적으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부동산은 주거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근데 상가니까 경기에 민감하여 위험이 어떻다? 크다 경기가 나빠지면 상가도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주택은 그렇게 덜 떨어진다 상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좀 더 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살집은 누구나 필요하니까 라고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 시장 위험이란 어려운 질문이에요 시장 위험 우리가 금사유 법인을 외웠어요 금사유 법인 금융 위험은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사업 위험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임대료 수익을 못 버는 거 수익성이 악화되는 걸 얘기해요 수익성 악화를 얘기하는데 이 사업 위험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 운, 위 이렇게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손해보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은 한글만 읽으면 풀 수 있을 거고 이 중에 시장이 나왔네요 시장 위치한 입지 여건 위치, 입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위치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 수요 공급과 관련된 관련되어 있다 얘는 맞아 얘는 맞는데 얘가 틀려요 즉, 위치한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위치 위험이지 시장 위험과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게 틀린 거고 이런 문장이 어렵죠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3번에 보니까 사업 위험이란? 이라고 나왔어요 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수익성이 악화된다 수익성의 변동의 위험을 얘기한다 맞죠? 몇 가지 맞는데 시장 위험, 입지 위험, 운영 위험 힌트가 나왔네 자, 그러니까 사업 위험에는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위치 위험인데 얘를 뭘로 표현했다? 입지 위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치 위험이나 위치가 입지 맞아요? 입지는 위치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론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법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학교론 표현 나머지는 다 법이잖아요 법은 법률용어로 누구나 다 혼동되면 안 되니까 법조문 그대로 다 공통대국으로 써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학은 학문이다 보니까 학자마다 출제자마다 다양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시적 허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학교론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어찌 됐거나 입지라고 표현되는 것이 위치 위험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하고 그러면 2번에 다시 보면 야 입지 나오면 얘는 시장에 하나 입지 위험이다 위치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거고 자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에 보니까 법 위험이라고 나왔네요 법제도 위험 법조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사유 여기에 법 민 이렇게 있을 건데 소유권 법이에요 민법이죠 정부 정책 법이에요 공법이죠 정치에 따라서 법을 만들지 불강력적이에요 맞지 법이 딱 정해지면 이건 뭐 다 따라야 되는 거니까 유동성 위험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유동성 위험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금사유 법인에서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손실은 별도로 있는 거지 법 위험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위험과 수익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고 했어요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고 나와야 돼 비례 비례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정의관계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이때 무슨 표현을 쓴다? 상세관계라는 말도 쓴다 라는 거예요 부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관계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렇게 자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중요한 건 보면 이거죠 수익성의 위험이다 수익성이 악화된다 라고 나오면 사업 위험이고 사업 위험에 시, 운, 위가 있더라 라고 이걸 딱 정확히 정리해놔야 되고 출제자가 항상 이 투자에 따른 위험을 보너스를 내겠다 보너스를 내겠다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나 금융 위험을 내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현금화 어려워서 발생하는 거 근데 어렵게 내겠다 좀 틀리게 내겠다 그러면 얘를 내죠 사업 위험 세 가지 시, 운, 위 얘는 수요, 공급 운영은 뭐예요?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 근로자가 파업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거 운영 위치는 입지 위험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위치 위험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른 건 3번 좀 어렵게 나왔죠 이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보면 어우 야 이런 게 뭔 소리야 라고 느낌이 올 건데 한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야 경기에 민감하고 상업용은 주거용은 경기에 좀 덜 민감하다 덜 민감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22번 보죠 옳지 않은 거 인플레이션 화폐 시차 선호 미래 불확실한 화폐 시장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그냥 좋은 얘기예요 각각 해석할 필요 없고 감체 기금이란 감체 기금 개수가 뭐였냐면 미래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 나비백을 계산할 때 쓰는 게 감체 기금 개수죠 감체 기금을 계산하는 게 감체 기금 개수예요 감체 기금은 일정 금액을 미래에 만들기 위해서 납입해야 될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감체 기금이라고 한다 이걸 구하는 걸 감체 기금 개수라고 하는 거죠 맞죠 3번에 연금의 미래가치란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을 미래로 모아서 합쳐진 금액을 연금의 미래가치라 그래요 원금만 합친 거야 이자까지 포함한 거야 이자까지 포함한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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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이걸 모두 합쳐서 미래의 시점으로 딱 바꾸면 30원이 아니라 35원이 이렇게 된다면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금액 연금을 넣을 때 일정 미래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얘기한다 이자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고 4번에 음 이거 우리 열심히 했죠 연금현가의 일시불 미래가치를 곱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얘는 보니까 역수관계는 아니네요 그럼 연금일시불 개수의 곱이지 연금일시불 현가 내가 반대로 나왔으니까 그럼 무조건 뭐 먼저 쓰고 연금 먼저 쓰고 미래가치로 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된다 음 맞네 자 여기까지는 다 맞다라고 5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5번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수익이 일정함에도 수익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관계를 보죠 아까 우리가 수익환원법 중요하죠 가격 어떻게 구해요 가격 가격은 어떻게 구한다 순수익을 환원률로 나눠서 구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한 것들을 잘 봐봐요 수익 나왔 수익 가격 나왔고 할인율 나왔네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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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연금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의미상 물론 원칙적으로 계산할 때는 값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환원률을 할인율로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이론적인 이 관계식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가격은 순수익을 순수익을 뭘로 환원률로 나누어서 구한다 얘를 뭘로 볼 수 있다 할인율로 볼 수가 있더라라고 했죠 자 그럼 보죠 수익이 일정하대 얘가 일정하대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이건 요즘 시험에 무조건 어떤 형식이든 나오고 있어요 가격과 환원률은 반비례 관계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환원률이나 할인율은 어때져야 돼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기 때문에 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환원률에서 감정평가 뒤에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든 투자론에서 나오든 무조건이에요 사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 배웠으니까 선생님 할인율을 요구수익률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를 잘 해야 안해 안하죠 가격이 높아져 낮아져 투자를 안한데 안산데 가격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겠지 그럼 요구수익률과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해요 요구수익률이 커지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안사니까 가격이 낮아지겠죠 할인율을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뭘로 쓴다 요구수익률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얘가 낮아지면 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움직여야 돼 여기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과 할인율 환원률 요구수익률을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계속 문제를 풀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수익률은 뭐한다 커진다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금리가 커졌어 금리가 올라갔어 우리 한동안 금리가 계속 올랐죠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똑같이 벌어도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갔어 금리 올라가면 요구수익률은 뭐한다 커진다 그러면 환원률은 어떤다 커진다 얘가 돈을 똑같이 벌어도 가격은 어떻게 한다 낮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부동산 가치가 어때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예요 버는 돈은 똑같아도 부동산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 가치가 뭐해져 올라가요 이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원리인 거예요 수익관원법이 그래서 얘가 주구장창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무의염률 커지면 요구수익률은 커지고 요구수익률이 커지면 환원률이 커지고 얘와의는 반비내 가격이 낮아진다 그럼 부동산 가치는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를 좀 낮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 공부하느냐고 못 들어봤겠지만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좀 낮춘다 어쩐다 해서 우리나라도 좀 낮출 거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계속 올라왔지 계속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는 부동산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원리가 수익관원법인 거예요 저 부채감당률 얘가 대부비율 그럼 얘가 나왔어 0.1 부채감당률 2 나왔어 얘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알아야 되잖아 맞죠? 환원률은 또 어떻게 구해? 라고 했더니 수익관원법 아까 가격은 뭐를 뭘로 순을 환원률로 나눴죠 그럼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그럼 환원률은 뭐를 순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순을 가격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답 나왔지 이제 계산기 띵띵띵 몇 번 누르면 돼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를 넘겨줘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에 돼? 나누기 되지 또 계산 못하는 건 아니죠 넘기면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가 보면 가격이 얼마냐면 순이 40 가격이 400 여기에다가 이걸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나누기 0.1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얘가 뭐다? 대부 비율 되는 거예요 0.5 나올 거예요 값이 0.5 몇 프로? 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뭔가 탁 떠오르면 어 이거 하나씩만 떠오르면 돼요 환원율은 저 부대다 저 부대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만약에 공중개 시험에 나왔어 그럼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지 처음 이제 설명 들었잖아 들었으면 이 식은 우리 공인중개 사든 뭐든지 간에 감정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환원률을 구하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고 저 부대 외웠으면 이거 식 적어놓고 얘 구하는 거잖아요 넘기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 얘 계산하면 0.1이야 이게 약분하면 넘어가는 거고 얘 넘기면 2분의 1인 거예요 0.5예요 2분의 1이면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사실 이 식만 딱 알고 있으면 30초 내에 무조건 풀어요 10초 컷이야 10초 컷 사실 계산기 한번 누르면 되는 거니까 자 얘와 얘로 뭘 구한다 환원율을 구한다 그래서 환원률은 저 부대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저 부대 풀어야 돼 이거 나오면 네 환원률은 저 부대 그러니까 얘 구할 때 얘와 얘를 넘겨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0.1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값은 0.5 그러면 50% 이렇게 구하는 거죠 24번 봅시다 자 얘도 우리 시험 문제 잔금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우리 시험에 또 등장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잔금 비율을 기억하고 있어요 잔금이 어디 가야 돼 잔금이 일단 잔금 비율의 정의를 한번 보면 잔금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지 그럼 전체분의 잔금이죠 전체는 뭐예요 대출한 돈 중에서 못 갚은 돈의 비율 대출한 돈 중에 갚은 상환액의 비율 그래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의 합은 얼마다? 1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거였어요 대출액이에요 대출액 대출액 분의 잔금 물론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상환 비율은 당연히 상환액이 어디 가야 돼 위에 상환액이 가야 되고 여기에 대출액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10억 중에 4억 못 갚았다 10억 중에 6억 갚았네 더하면 얼마? 1 더해서 1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1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지분 비율의 합은 1 기억해놔야죠 이걸 출제가 좀 어렵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이다 맞아요? 오류원식을 쓴 게 아니야 더해서 1 됐대 더해서 1 됐으니까 얘는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맞아?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을 요즘 쓰고 있으니까 우리 공유중에서 시험해서 더해서 1 될 때 1 빼기 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해석하고 자 그럼 봅시다 얜데 얜데 자 여기서 잔금을 구하래요 잔금을 구하래요 우리가 잔금 비율식은 알고 있고 잔금을 구하래요 그럼 얘와 얘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맞아요? 자 근데 이 잔금 비율을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연현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연현으로 이때 연현 분의 연금의 현가 개수분의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잔금 비율이다 근데 의미가 대출액 분의 잔금이잖아요 여기는 언제 몇 년 거 연현이냐 몇 년 걸 연현을 쓸 때 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걸 쓰고 얘는 잔여 기간이죠 잔금이니까 남은 기간에 연현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럼 또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자 보니까 연현이 나왔네 이렇게 음 이 힌트는 잔금 비율을 구하라는 거였군 잔금 비율의 식은 대출액 분의 잔금이니까 대출액을 곱해주면 되겠네 잔금 비율에다가 자 그럼 봅시다 근데 보니까 얘가 15년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매월 말로 나왔어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원리금이 들어가 있는 식이 아니야 잔금 비율은 똑같이 연으로 쓰거나 원로 쓰거나 비율이니까 똑같아 값은 똑같아요 자 180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15년 얘기하는 거예요 120월은 10년 얘기하는 거야 얘는 5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5년 10년 연으로 써주지 왜 또 원로 써져가지고 헷갈리게 했어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줄자자가 그냥 갖다 쓰지 말고 원로 바꾼 거를 알고는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건 뭐 이거 써야 되고 남은 건 얼마 이거 써야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쓴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 연으로 주면 쉬웠는데 연으로 나오면 내가 풀었는데 원로 나오면 못 풀었다 아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온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원로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보죠 연연이니까 118.5분에 90.7 07이네요 90.07 얘가 잔금 비율이야 여기다 이것만 곱하면 되잖아요 대출액 얼마 4만 7천 4백원이라고 나왔네요 얘가 뭐다 잔금이에요 식만 알면 이것만 하면 돼 90.07 곱하기 47.4 나누기 118.5 이렇게 하면 값이 얼마 나오겠지 얼마 360.28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것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는 공부를 한 사람이면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수업 중에 배웠어 배웠으니까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이 잔금 비율은 1년 내내 추구장창 했어요 잔금 위에 간다 전체물의 잔금 그러니까 얘 구하라고 하면 얘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잔금 비율은 연연분의 연연이다 이렇게 자 이런 의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식 한번 써보고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야 이걸 뭐 시험장에 내가 풀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걸 다시 또 언제 연습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부할 때 학교로 공부할 때마다 야 이런 거 선생님이 감정평가에 최근에 나온 걸 해줬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게 학교로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만 풀어보면 본 시험장에서 그냥 30초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준비하시라고 이런 건 풀만하다 25번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동일한 현금을 의미해도 투자자의 요구 순위에 따라서 수년가는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맞죠 자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을 쓴다라면 투자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다르죠 얘가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할인율에 따라서 할인율로 우리가 요구 수익률 쓰는 건 두 개가 있어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죠 얘는 투자자의 요구 순위에 따라서 또는 투자자에 따라서 결과가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 달라지지 않는다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가 두 개가 비슷하고 내부 수익률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구 순위와 할인율을 쓰니까 2번에 보죠 자 이거 우리 봤어 서로 다른 내부 수익률을 가진 투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하는 내부 수익률이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하는 내부 수익률이 동시에 투자하는 내부 수익률이 각각의 내부 수익률을 더한 것과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가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뭐만? 수년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수년가 수년가 그래서 A거의 수년가 B거의 수년가는 A, B에 동시에 투자할 때 A거, B거를 합친 거랑 똑같아 이게 가치 가산의 원리죠 수년가법만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게 탁 눈에 들어오면 땡큐하고 나머니 안 읽고 넘어가야지 가치 가산의 원리 요즘 감정평가에 계속 내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도 이제 다시 시험에 등장할 때가 됐어요 A거의 수년가 B거의 수년가를 A, B 동시에 투자할 때 수년가가 얼마냐는 건 더할 수 있다 근데 수익성 주소나 내부 수익률을 더할 수가 없다 가치 가산의 원리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년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를 얘기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은 복수로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부 수익률은 여러 해거나 중간에 투자액을 또 집어넣을 때는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에요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어려운 보관법 같은 걸 써서 정확한 걸 찾아내는 과정이 좀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바로 가장 필요한 내부 수익률 뭐다라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개가 등장하다 보니 내부 수익률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 맞아요? 맞죠? 엄청 중요하죠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뭐의 일종이다?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요구랑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 수준가는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수익성수 1보다 크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한다 중요하죠 자 5번에 보니까 상호배타적인 투자안 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여러 투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수년가나 수익성수 1 내부 수익률 법이나 결과 같다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 근데 하나 독립적인 단일 투자안일 경우에는 결과가 뭐하다 똑같다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수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 요구수 1보다 크고 다 투자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여러 투자안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누굴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수년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2번 가치 가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26번 보죠 자 틀린 거 자 여기서 대출상환 방식에서 중요한 건 우리 갚는 상환액은 뭘 얘기한다 상환액 상환액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내부는 시험장 가야 되잖아 긴장하지 말고 원리금 얘기하는 거 원리금 갚는 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근데 주의할 건 조기상환시 또는 중도상환시 상환액 나오면 뭘 얘기한다 잔금 얘기한다 그럼 이제 갚아나가는 건 원리금을 갚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원리금을 갚으면 벽에 원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잔금은 늘어주러 만기로 갈수록 줄어 그러면 이자는 갚은 돈에 대해서 이자는 안 내잖아요 잔금이 줄이면 이자도 뭐한다 준다 무조건 이자는 뭐한다 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출상환 방식에서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준다 그럼 보죠 원금균등이니까 원금은 일정해 이자는 줄어 그럼 원리금은 뭐한다 준다 그래서 원리금은 뭐한다 준다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 두 개 합친 거 준다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이 똑같아 근데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있어 근데 이자는 줄어 그럼 뭐가 늘어야 돼요 원금은 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 중 원금의 비율이 뭐한다 커진다 원금은 증가한다 이자는 무조건 중간에 이 사이에 이자는 준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나왔네 전체 총에 총 어떤 시점에 내는 원리금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누적 총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원금은 다 똑같을 거야 똑같은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뭐 원금균등이죠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균등이 가장 뭐하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원리금균등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건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나머지 또 안 읽고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감정평가사에서 이제 다음에는 분명 DTI를 낼 거야 라고 해서 DTI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여기 3번에 나왔고 DTI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한다 그랬어요 LTV 나오면 뭘 얘기하고 LTV 나오면 이건 잔금으로 해석하고 이게 마지막 단계 중요한 거예요 DTI 나오면 원리금을 얘기한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럼 봅시다 소득이 일정할 때 원금균등의 DTI가 만기에 갈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원금균등이죠 원금 일정에 이자 줄어 원리금 뭐한다? 줄죠 그럼 DTI 뭐한다? 준다 라고 1번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즉 1번 4번에 원리금이 준다는 걸 DTI가 줄어든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5번에 원리금균등이라고 나왔어요 원리금균등은 만기로 갈수록 DTI가 원리금 어때? 원리금 균등이 원리금 일정하죠 그럼 DTI 뭐하다? 일정하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DTI 나오면 원리금 얘기한다 그래서 원리금균등은 원리금 일정하니까 DTI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잔금 나오면 어때야 돼? 잔금 잔금은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이나 잔금 뭐예요? 줄죠 LTV는 뭐한다? 준다 이렇게 나와야 돼 세 개 비교할 땐 어때야 돼? 세 개 똑같은 시점에 야 LTV가 가장 작은 게 뭐냐 잔금이 가장 작은 게 뭐냐 그러면 원금균등 이거 나와야지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 LTV DTI가 뭘 의미하냐 이거 해석하는 거 근데 답은 우리 배웠던 걸 3번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27번 봅시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우리 시험에서는 보너스로 나왔던 거죠 보너스로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다 봅시다 일단 MPTS MPTS는 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이렇게 나왔어 야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세서 가면 일단 MPTS는 채권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지분형이죠 얘가 지분형이에요 그럼 여기에 채권형 증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채권을 표시하는 증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냈어? 어렵게 보이려고 이렇게 낸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 채권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얘가 틀린 거예요 채권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표시되는 이렇게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형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지분형 하나가 있죠 MPTS 나머지는 다 채권형이죠 자 그래서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맞아요 이건 맞지 MPTS는 모두 다 투자자에게 소유권이든 위험이든 다 투자자에게 남기는 거 지분형이다 기억 틀렸네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느낌이 세야 하잖아요 채권으로 이거 아니고 지분형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 다 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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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리을 미음은 똑같네 그럼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를 알면 되겠네 기억을 알았다고 했을 때 자 니은 한번 봅시다 자 MBB는 자 현금 흐름으로 채권이 원리금이 지급되고 채권의 원리금 어 MBB는 채권이란 말이 나와도 되잖아요 채권형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되고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이 안될 경우 이거 우리 많이 풀어봤어요 사입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채무 불이행했을 때 즉 원리금이 지급이 안된대 즉 사입자가 돈을 안 갚았다는 얘기에요 이 말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야 MBB는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줘야 되냐 주지 않아도 되냐 이거 배웠잖아요 돈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얘는 채무 불이행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모두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라는 손에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돈을 줘야 한다죠 돈을 줘야 한다 MPTS는 줄 필요가 없다 MPTS는 모두가 투자자가 위험부담하니까 그 내용이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발행자가 초과는 어렵게 보려고 한 거고 부담을 제공한다 발행자가 부담을 제공한다는 건 발행자가 돈을 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어렵게 나온 거야 이 말은 발행자가 부담을 한다 하는 채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발행자가 돈을 부담한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는 맞는 얘기고 잘 모르겠네 그럼 또 디귿을 봐야지 디귿 디귿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얘를 다른 말로 CMO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다계층이라고 하죠 다계층 다양한 트렌치죠 다가 다양한이지 다양한이란 뜻은 뭐예요 이게 다계층이란 말의 의미가 다양한이잖아 그럼 다양한이란 말은 다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하다 위험과 수익이 다양한 게 다양한 게 존재하다죠 이게 중요한 게 다양한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양한이란 말이 중요한데 보니까 조기상한 반응을 받아갈 순서를 정한 증권으로 먼저 누가 받아갈 거냐를 원금을 누가 받아갈 거냐를 순서를 정했대 만기가 일치하도록 만든 자동이체형이 만기가 일치해 만기와 이자율이 같아 달라 달라요 일치가 아니라 다르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이란 말이야 어려운 문제야 이거 틀려도 괜찮아 그냥 나온 문제를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증권별로 만기가 다양한 다르게 적용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은 잘 모르겠다 리을 한번 봅시다 리을 mptb는 혼합형이죠 채권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채권형이에요 mpts만 지분형이 나오면 채권형이죠 이때 이제 부채로 표시되냐 안되냐 이런 말을 했어 부채로 표시된다는 건 돈을 빌렸다는 의미고 돈을 빌리지 않으면 부채 표시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mpts mpb mptb cmo 이렇게 있을 때 얘만 지분형 얘만 얘 3개는 채권형이고 얘는 혼합형이죠 지분형은 지분형이라는 얘기는 내가 권리를 팔아치우고 돈 받은 꼴이야 빌린 게 아니야 근데 채권형이라는 건 채권은 언제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언제 발행해 회사가 채권을 언제 발행해 회사채 발행을 왜 돈 빌리려고 그래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건 우리가 지분형이라고 그랬어요 회사의 소유권을 지분권을 팔아치우고 돈 받은 거잖아요 투자금 받은 거야 투자 받은 거야 근데 회사채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돈을 빌린다는 의미예요 채권 발행한다는 건 돈 빌리는 거다 돈 빌릴 때 담보를 넘겨준다 이거와 채권을 발행한다 이건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채권으로 발행하니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부채 표시가 있어 없어 한 주금이 발행자가 한 주금이죠 돈을 빌렸다를 의미하니까 부채로 표시된다 맞아요 그러면 부채로 표시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MPTS만 지분형만 그러니까 이 말은 부채로 표시되냐 안 되냐 이 말은 지분형이냐 채권형이냐 얘만 부채 표시가 없고 발행자가 돈을 안 빌린 꼴이고 얘 세 개는 발행자가 돈을 빌린 꼴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릴은 맞고 미음 보죠 자 미음이 가장 쉬운 질문이죠 금융기관은 MBS를 통해 전환유동화가 된 거죠 자기 자본 비율 BIS라고 나오는데 현금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은행의 현금화 유동화성이 커지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동성이 은행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그 주택시장이 좋아져서 활성화되어서 내 집 마련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 미음 일단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기억은 틀렸다 에요 기억 틀렸다 미음은 맞았다는 알아야 돼 이 두 개 기억 틀렸다 미음 맞았다 근데 미음이 똑같이 맞았지만 이제 찍어야 돼 잘 찍을 때 야 TMO는 다계층이니까 같은 거냐 다양한 거냐 다양한 거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다양한 트렌치 다양한 계층 이때 다양한 건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또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위험과 수익이 다양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니 나와야 된다 일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자 어려운 문제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건 우리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니까 지분형 MPTS 하나죠 채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혹시나 출제가 미친 듯이 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보죠 MPTS는 지분증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분증권 아니에요 부채증권이야 부채 우리가 지분금융에서 배운 바가 없어 맞죠 MBS는 다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은 리조신 공사 펀드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이죠 부채증권인데 부채증권인데 지분의 형태만 띄고 있다 라고 나와야 돼요 부채증권인데 지분의 형태를 띄고 있다 지분증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분형이라고 나와야 돼 그래서 채권과 관련이 없어요 기억해 놓고 자 니은은 여기서 보니까 자 원리금 지급이 안 될 때 이 말은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표현되진 않겠지만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채무불리익률을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발행자가 부담한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CMO는 다계층이니까 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일괄되어야 돼 일치해야 돼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 다양한 다른 다양한 다른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자 MPTS는 얘는 채권형이니까 채권형은 말 쓰고 채권형은 모두다 발행자가 돈을 빌린 꼴이다 부채 표시가 있다 MPTS만 부채 표시가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MBS를 도입하면 은행 돈 많아진다 돈 많이 빌려줄 수 있고 주택시장 금융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1차 2차 이거 기억할 때 1차 나오면 1차 시장 나오면 차입자 있는 시장 유동화와 관련이 없고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주택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이렇게 세 가지 다 기억해야 돼 차입자 있는 시장 대출 시장 유동화와 관련이 없고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그다음에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이렇게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은 몇 차예요 2차 사고 팔리는 건 2차고 만들어진 시장은 1차 다들 조용하고 보니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어려울 거예요 28번 또 중요한 문제야 이건 또 시간을 줄이는데 중요한 문제죠 옳지 않은 거 사업주에 부채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부의 금융이라고 그래요 표시되지 않아서 사업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즉 사업주는 돈 빌린 흔적이 남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업한테 돈 빌린 데 문제가 없다 틀린 거죠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이건 그냥 딱 보자마자 씩 웃으면서 땡큐 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의 금융이라 그랬어요 부의 금융 사업주에 장부에 대차 대조표에 부채 흔적이 남지 않는다 기록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주가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였죠 나머지 한번 봅시다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현금 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한다 중요하죠 물적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아니다 시중담보 아니고 미래 현금 흐름 미래 수익 미래 벌 돈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다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은행 망할 수도 있어요 은행은 돈 못 받을 수도 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그럼 은행은 채권 회수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은행 돈 못 받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비소구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은행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죠 자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얘는 명목상 회사가 명목상 회사 실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목상 회사니까 조금만 갖춘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다 맞고 자 비소구금융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 소구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제한적으로 소송 청구하겠다는 건 보증이나 각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네 뭐 나머지 안 읽고 1번 땡큐 기분 좋게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자 29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감정평가 문제는 다 쉬워요 사실 딱 보면 땡큐 탑 땡큐 탑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준비할 때 감정평가 문제는 안 틀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번 같은 감정평가사 문제처럼 만약에 우리 본수염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학교론 평균이 무조건 막 50점은 안 나올 거예요 무조건 다들 앞에서 멘탈이 나갈 거니까 근데 우린 생각해야 돼 어 다 누구나 다 어렵겠지만 항상 나이도 수술을 하니까 앞에가 어려우면 뒤에가 쉬울 거야 그럼 얼른 어려운 거에 멘탈을 들이면 안 돼요 이걸 막 막겠다고 풀려고 달라들면 안 돼 뒤에 딱 먼저 풀고 감평 먼저 풀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야 뭐 이 24개는 맞추겠어 편한 마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안 보였던 것이 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먼저 붙잡고 막 신음하면 안 돼 이상하게 시험장만 가면 고집부린 사람이 있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 그리고 시간이 없어 못 풀었대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그렇게 도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위험을 부담하면 안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 나는 뭐 쉬운 거 나온 거 맞춰도 합격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어려운 걸 맞춰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남은 동영 모의고사 3회차 4회차 때 한번 다섯 더 경험해 보고 감정평가 먼저 푸는 거 좋아요 감정평가가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감정평가를 딱 보고 계산 문제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딱 풀어내면 야 7개 중에 5개 6개 딱 맞았어 그럼 난 합격이네 라는 마음이 들어 그럼 이제 앞에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는 응용이 없으니까 먼저 풀어도 좋다 이런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도 연습 그렇게 안 하다가 난 시험장에 감정평가 먼저 풀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당황해가지고 또 큰일 날 수가 있어 항상 준비해야 돼요 이제 구멍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걸 대비해서 하나 들어두기만 하면 좋으니까 봅시다 자 신탁에 대해서 신탁이라고 나와 신탁은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신탁 계약을 하는 거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때 수탁자가 누구야 맡기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 누구예요 신탁회사 신탁회사가 수탁자예요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신탁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소유권 넘겨주면서 수탁자에게 소유권 넘겨줘 네가 열심히 뭔가를 잘해 그리고 수익이 나오면 줘 돌려줘 대가로 뭘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이런 형태가 신탁계약이었죠 자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서 뭐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너무 좋은 얘기 같고 자 수익자라고 나왔어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럼 수익자가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수익증서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어야죠 수익권 넘길 때 너 돈 네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증권을 넘겨주죠 수익증권 수익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익자예요 그래서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3자가 될 수도 있겠지 맞죠 수익증권 팔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자가 될 수도 있고 맞고 소유권이 이전이 있어야 돼 얘가 중요하지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 이전이에요 형식적 이전이에요 형식적 이전이다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등기분만 넘겨주는 거다 실제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다 를 얘기하는 거고 신탁 재산은 소유권을 넘겨줬어 그렇다고 이게 신탁회사 재산은 아니죠 소유권을 잠깐 넘겨준 거잖아 계약상 그럼 신탁회사의 다른 재산과 얘는 별개로 독립돼야 된다 신탁회사 재산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규속되지만 수탁자에게 법률적으로 규속되다는 건 소유권을 넘겨서 수탁자로 소유권이 가긴 했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임으로 원래는 이건 수익자가 받아야 될 재산임으로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독립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소유권 넘겼다고 니 것처럼 다 팔아치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로 독립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5번이야 5번 이거 하나 알려고 부동산 담보 신탁이 중요해요 돈 빌리는 거 맞아요? 맞죠? 담보로 잡히고 신탁 이건 뭐냐면 신탁계약을 통해서 수익권 받고 수익증권을 넘겨줬어 이 수익증권을 은행에 가서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걸 담보 신탁이라고 그랬어요 수익증권 수익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담보 신탁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저당권 설정보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건 저당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저당대출을 얘기하는 거고 담보 신탁은 신탁계약에서 나온 수익증권을 담보로 맡겨서 돈 빌리는 거잖아요 둘 다 돈 빌리는 거야 얘는 저당권이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고 얘는 신탁계약에서 얻어진 수익증권을 담보로 맡기는 거죠 여긴 뭐가 들어가 있어? 소유권이 들어가 있어 신탁계약에는 소유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은행은 얘를 좋아해 얘를 좋아해 담보 신탁을 좋아할까요? 저당대출을 좋아할까요? 은행은 뭘 좋아할까? 찍어봐요 뭘 좋아해? 얘를 좋아하면 얘가 만약에 저당권을 가지고 돈을 빌렸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저당권을 바탕으로 해서 경매 처분할 거 아니에요 경매를 딱 내놨어 근데 절차가 복잡해 바로 얘가 낙찰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하고 또 앞에 1순위, 2순위가 또 있냐 보호되는 사람이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리고 근데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 소유권이 들어가 있어요 야 돈 안 갚았어 이거 처분해가지고 돈 받을 거야 라고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은행이 좋아하는 건 뭐다? 담보 신탁을 좋아해요 예를 해서 이걸로 돈을 안 갚으면 얘는 공매 처분하는 거예요 얘로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처분을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쉬워? 공매가 훨씬 더 간단하고 절차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담보 신탁은 저당 설정보다 경비가 적고 세무 플리엔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뭐하다? 단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 문제가 한번 답으로 나갔으니까 담보 신탁이 은행이 좋아해요? 저당 대출은 은행이 좋아해요? 담보 신탁 은행이 좋아한다 왜 그러냐? 야 처분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고 시간도 빠르고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그냥 담보 신탁 좋아한다 이거야 담보 신탁이 더 은행이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 유리한 점이 많아요 30번 봅시다 30번 31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다 쉽죠 30번 맞아 보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 얘 맞아야죠 부동산 투자회사 펌 자 인갈박한 등록남부터 자기관리라고 나왔는데 최저 자본금 얼마? 70억 이상 맞죠? 533755 맞고 자 이번에 보니까 총자산 이렇게 나왔어 총자산 자산 구성은 부동산 나오면 70% 부동산 등 나오면 80% 이렇게 나왔죠 자 80 나왔는데 80% 보니까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나왔어 부동산 등이죠 80 맞고 또 이때 70% 나올 때는 여기에 부동산만 있네 건축적인 부동 건물을 포함해서 부동산만 있는 거죠 맞네 자산 구성 부동산만 나오면 70% 부동산 등이면 80% 자 3번에 자 회계처리를 할 때는 어디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게 보여야 돼 어디에요? 금융위원회야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민간기관이야 자 그래서 우리 학교 논에서 금융위원회 두 번 나오죠 LTV TTI 기준 잡는 거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자회사 관리감독기관 어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요 그래서 우리 백선에서도 이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융위원회라고 나와야 된다 땡큐 하고 이런 거 안 잊고 넘어가야 돼 이런 건 4번에 보니까 상근 부동산 투자회사 임원은 다른 회사 임원이 되거나 하서는 안 된다 뭐 좋은 얘기 같아 5번에 보니까 위탁관리는 어디에 운영관리를 맡겨야 된다 자산관리회사의 투자운영을 위탁한다 즉 위탁과 기업 구조정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거죠 자기관리는 위탁하지 않죠 직원을 두고 직접 실체를 가지고서 운영을 직접 하는 거죠 실체용회사 자기관리 그래서 3번에 예 잘 봐야 돼요 금융위원회야 이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자 좀 쉬었다가 이제 한 30, 40분만 하면 마무리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는 뭐 딱 보면 답이 나와 그리고 바쁘신 분은 편하게 가셔도 돼 네 편하게 자 지금 10분이니까 20분에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20분에 시작할게요 자 지금 10분에 시작할게요